암도 낮게 한다. 마인다운 편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말했나 보죠. JTBC가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데요. 이 조작단에 투자한 사람 중 한 명이 골프업계의 큰손이었습니다. 투자 수익이 높으니 암에 걸린 사람도 병이 나왔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가 조작단이 지주사로 활용한 골프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는 광고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초엔 미국 한 골프장을 사겠다며 계약하고 1차로 200억 원을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판 사람이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인데요. 고급 리조트 그룹 아난티 이중명 전 회장 소개로 조작단 라덕연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사람은 제주도 암 걸려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해놓고 계속 올라가니까 병이 나왔답니다. 아주 금융치료사래요. 금융치료사, 금융치료사라고 했는데도 했는데 20억 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골프회사 지분 1억 원어치도 샀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은 투자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금융치료사가. 금융치료 받아야 된다.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JTV 취재진이 지금 파고파고파고 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작단이 인터넷 언론사에 대규모 투자됐다고. 정말 JTV 취재진이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멈춘 한 온라인 경제 전문 언론사인데요. 저는 이 매체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그런 매체였는데. 보도국장이 라덕연 대표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홈페이지 광고비가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매체인데도요. 심상치가 않죠. 이게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돈을 배너 광고비로 돌려받았던 겁니다. 새롭다. 진짜 가지각색, 진짜 가지가지 놀라운 수법들이 다 있는데.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대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조작단은 이런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또 다른 온라인 언론사 지분을 몇 달 전에 새롭게 사들였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매체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유독 가수 임창정 씨도 그렇고 유명인사들이 아주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조작단의 수법이기도 하겠죠. 굵직한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연루가 됐습니다. 여기에 힘 있는 사람들도 발해드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모 위원인데요. 라덕연 대표의 측근 중 하나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주가 폭락 직전까지도 기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한 전직 검찰 수사관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이 조작단이 운영한 회사와 한 달 고문료만 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고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믿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걸 또 노리고 조작단들이 이렇게 꾸민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대로 JTBC 보도가 나오는 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계속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치료사라는 말이 참 운숨이 나오면서도 기억에 남네요. 금융치료사라는 말이 참 운숨이 나오네요.